마트복음 11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회가 있는 곳에는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과 책망도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름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왜 먼저 부르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보금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역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책망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앞에 절과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인마노엘 하나님을 지혜롭고 또한 슬기 있는 자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나이 적은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움의 반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겁니다.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알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낮고 낮은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가,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쓰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드니까, 책임이 너무 많아서 지치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푹 쉬고 새 힘을 얻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절과 연결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속에 미련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겸손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됩니다. 라는 맡김에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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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